안녕하세요. 렛스윤희 FTV의 잔무수입니다. 오늘은... 음... 뭐 할까? 샌두를 왔는데 음... 반도... 반도 퍼를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뭐 저한테 좀 익숙한 곳이긴 한데 그래도 날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나무와... 풀하고 나무가 엄청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곳이 왔고 저랑 같이 한번 퍼를 한번 해보시죠. 너무... 흠... 너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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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을 안하네요. 흠... 그래서... 자... 비행을 해봅시다. 이 스팟은... 구조도 되게 재밌고 할 것도 되게 많아요. 다이브만 없죠. 나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쪽 동은 좀... 밝고 공격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이쪽 동은 조금 더 어두우면서 보조차도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영상도 상태가 싹 좋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 정도 오면 노이즈가 좀 있죠. 덕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엔 여기가 트위터를 붙여놨더라구요. 오늘 지금 첫 팩이라 손가락이 좀 안풀렸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실... 반도어택 할 때 건물들은 고조차에 대한 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 또...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쓰러틀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작은 호위 있어요. 저런 것도 큰 거 하고 근데 나무들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잘 판단해서 조절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무가 여기가 원래 다 뚫려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맞네. 다시 한번 됐어요. 여기도 조그만 구멍이 있네. 살았다. 벽돌이 하나 조그만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재밌죠? 천장에 뭐가 있었냐? 와이어 2층으로 가볼까요? ände 및 밑에가 뚫려 있어요. 여기가 버 Verizon 여기가 뚫려 있어요. 여기도 하나도 뚫려있죠? 좀 ferry해서 한번 해보죠. 다시 들어가는 황 얼 아 제가 설정을 터틀을 안해놔서 주소로 가야되요 어쩔 수 없죠 뭐 가야죠 네 다시 주소 왔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어떻게 재미있을지 모르겠네 그냥 저 혼자 하는거라 그 반도에서의 스티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해야죠 올라가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또 걸렸어요 미치겠네요 이렇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원래 전화할 때 한번에 잘 되던 것들 근데 외출 또 안날리긴 했죠 오히려 또 어려운 건 또 잘되고 그런게 있어요 근데 또 그게 FPV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해야죠 포기란은 없습니다 특한건데 성공! 약간 걸리긴 했지만 뭐 아무튼 성공이죠 뭐 이런데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게 참 재미있죠 어우 여기 영상 아주 최악이네요 노이즈가 너무 심하고 오 없겠다 오 없겠다 지붕에 뭐 어디 들어갈만한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 구멍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 철근이 막혀 있어요 저기는 저도 함부로 못하는게 사실 철근은 고프로에요 고프로각이에요 오 방금 노컨 날 뻔했네요 하지만 향긋은 도전 상기동이 점심 가음 거듭 눈이 고프로 도전 잠이 저기 들어가면 끝나는거죠 사다리가 있긴 있네? 사다리가 있긴 있네요 들어가면 근데 무서워요 적자 한번 타고 어 근데 나무가 너무 많아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오늘 두팩을 추락에 의해서 두팩을 저랑 같이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반도 공약에 대한 두려움 같은거 많으실텐데 또 막상 해보면 뭐가 없어요 어? 나 올라가려고 이리로 돌아가는데 됐다 됐다 저기 걸리면 밑에 풀이 너무 많아서 풋속을 나요 풋속을 그냥 이런식으로 뭔가 반도같은거 공약할때 같이 라이딩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는것도 재미있을것 같아서 한번 해봤구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응보고서 재미있어 하시면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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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것도 컨텐츠로 계속 생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god g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